누구보다 빛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너 쟤 진짜 부족한 게 뭐냐 하민아 이거 뭐고 고마워 잘 먹을게 아... 이 새끼들 존나 귀찮게 하네 아우 이게 무슨 맛이야 대체 그럴 거면 왜 받아준 거야 그거야 사회생활이지 니 친구들은 니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알아? 나 친구 없는데? 여기 쓰는 거 진짜 득해더라 그래서 나도 같이 쓰려고 너 밖에서 나 아는 척하지 마라 괜히 엮이는 거 귀찮기도 하고 여기 쓰는 거 덥힐 수도 있잖아 선생님한테 형은 그냥 친구였나요? 아니 한민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청춘블라썸 ge un Seattle understand I love you 나는 좀 느껴져 준비를 są 그냥 아래 나